결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었고 늘 함께하고 있었는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임신이 돼가지고 아이를 9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한 지 9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정말 열심히 가정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기도도 많이 받았고 정말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미니를 키워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니를 보는 순간부터 와 나는 내가 이렇게 모성애가 많은 사람인지를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미니를 너무 제가 정말 모성애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미니한테 모든 걸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줘도 진짜 아깝지 않고 이 아이를 진짜 내 자신보다 훨씬 더 아끼면서 이렇게 키워내고 있었죠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고 하면 밤을 새서 이 아이를 간호하고 촬영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정생활이 막 어렵다 힘들다 이러기보다는 굉장히 비전이 소망이 많이 있었죠 굉장히 희망적이고 항상 감사해하면서 이 아이를 열심히 키워내고 가정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탈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탈장 그러니까 촬영을 하고 나서 사극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원래는 신이 별로 없다고 해서 했는데 본의 아닌 게 신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지방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때 이제 돌이 막 지난 13개월 14개월 이때쯤이었는데 얼마나 엄마 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을 비우면 안 되는데 이게 지방을 가야 되니까 1박 2일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아이를 아이는 집에 뒀는데도 이 일도 못하겠고 이 아이를 가서 막 너무 조급하니까 아이도 제대로 못 보고 막 이런 혼란의 시기가 저한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민이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엄마 손이 필요할 때 아이가 엄마 손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많이 아파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 막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촬영 가고 그랬었는데 아이가 어느 날 한 12시쯤에 그날도 자고 왔어야 되는데 왠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서 한 집에 12시인가 1시쯤에 딱 들어갔는데 애가 이제 공원 밑으로 뭔가 이렇게 막 되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샤워를 하고 아직도 안 자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엄마 왜 이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자기 처음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게 없었는데 자기가 볼 땐 없었는데 어? 왜? 너가 보니까 이게 생겼니? 이러면서 막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을 이제 응급실을 갔더니 탈장이 됐다고 해서 그 탈장이 한 번 되니까 여러 번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또 막 손으로 막 아이를 막 밀어놔야 되니까 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수술이 안 되고 이제 그걸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취하고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손으로 막 밀어놔야 되니까 아이가 막 자지러지고 막 소리를 들으면서 개성을 지르는데 그 응급실에서 회복실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제가 막 안아주려고 했더니 저를 막 밀쳐내는 거예요 밀쳐내면서 엄마를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그러면서 막 내가 아이한테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으면서도 그때 막 촬영을 한참 하고 있으니까 중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아이가 이제 탈장이 두 번이 돼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수술을 딱 끝나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일을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술실에 이제 갔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복실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더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아이가 그때부터 제 눈을 안 보더라고요 아예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기어다니면서 막 계속 울기만 하는데 저희가 막 가서 안아주려고 그러면 저를 피해서 막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이가 왜 그러지? 아 왜 눈을 쳐다보지 않지? 그러면서 걱정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아이가 좀 확실하게 사람을 제대로 안 보는구나 일반 아이 같지 않구나라는 걸 처음 좀 알게 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일하고 매일 둘만 있으니까 제가 모유수입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눈을 잘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소아과나 이런 분들도 항상 옆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플 거라고 그때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아예 모르고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아이가 너무 자는 때 눈을 안 보는 것 같고 엄마 엄마 아빠 아빠 했던 것 같은데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상한 소리만 내면서 놀고 혼자 놀고 그리고 막 TV나 이런 핸드폰 같은 거에 자극을 너무 받아서 집착을 하고 그래서 되게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내가 너무 얘가 사회성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가 난 전 자폐라는 사실 의미도 잘 몰랐고 그런 아이를 본 적도 없었거든요 몰랐어요 전혀 전혀 몰랐고 너무 어린 나이였고 그래서 그 아이를 사회성이 정말 부족해서 그러는구나라고 생각밖에 안 해가지고 제가 유아원을 어린 나이에 보낸 거예요 한 26개월쯤? 한 30개월쯤에서 원래는 안 보내려고 했는데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보냈는데 제가 그때도 홍콩에 화보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유치원에서 어머니 아 네 저 민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유아원에서는 케어를 못해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무슨 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으로 한번 데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무슨 청청평력 같은 그런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정말 요만큼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도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아과 저의 민이를 봐주셨던 주치의 분도 민이 아픈 애가 아닌데 왜 자꾸 엄마가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하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느린 애들이 있다 계속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말을 안 하고 하니까 저는 조급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사방팔방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가 자꾸 아니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뭐 해줄 게 있냐 제가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뭐 놀이치료나 감통 같은 데 감각통합실이나 이런 데를 한번 치료실을 좀 다녀봐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치료실 같은 데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민이 같은 아픈 친구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 자폐의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심각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한 번도 아픈 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이 큰 아이들처럼 이렇게 우리 민이가 될 텐데 어떡하지 너무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일과 아이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회 집회에 물론 그 전에도 다 나갔지만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처음에 제가 했던 기도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죠 고쳐달라고 한 10살 때까지 정말 맨 앞에 나가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목이 쉴 정도로 너무 울어가지고 진짜 바닥이 딱 젖을 정도로 너무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수님 만날 때마다 우리 민이 괜찮다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꿈을 꿨는데 이런 꿈 얘기를 해주시고 너무 위로를 많이 해주시고 희망을 주셨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날도 막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 그때 집회가 또 있어가지고 앞에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이렇게 3일 동안 집회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게 첫날 이튿날 3일째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3일 내내 그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힘든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저희 양수리 수양관 저희 교회가 있는데 그 수양관이 막 우풍도 쐬고 바닥 온돌방이 너무 춥고 막 그런데도 거의 가가지고 한 3일 동안 계속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도 받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한 10년쯤 됐을 때 앞에서 또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목수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는 정말 다른 사인이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했던 기도가 뭔가 그래 이제는 내가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제가 이 아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앞으로 크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셔요 이러면서 기도를 막 했는데 항상 부족한 거예요 제가 늘 이 아이한테 완벽한 엄마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지금 자폐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엄청 훌륭하세요 진짜 딱 붙어가지고 정말 크게 지금 20대 청년들 되는 아이들 있거든요 잘 큰 애들 그런 어머님들은요 정말 이 아이와 함께해요 늘 함께 동행하고 함께 다니면서 모든 걸 다 함께 엄마와 같이 왜냐하면 엄마가 가장 친 친구이자 선생님이자 모든 걸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생활하는 부모님이 엄청 많으신데 저는 거기에 손톱만큼 못하거든요 지금 제 삶은 이것도 저것도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저는 있고 맨날 가까이 민희한테 온전히 이걸 올인하기에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데 그걸 버리는 것도 너무 저한테는 어렵고 힘든 일이고 모든 게 다 뭔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희 민희 키워주세요 저 혼자 못 키우니까 하나님이 그냥 키워주세요 저한테 주셨던 은혜만큼 우리 민희한테 주시고 하나님이 꼭 우리 민희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못해요 저는 민희 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희를 키워주세요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온전히 그냥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힘든 순간순간 있을 때 아이를 키우면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많이 생겨요 정말 저희 민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자폐의 아이들마다 굉장히 습성이 다르거든요 댄트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와요 막 튀기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막 머리를 때리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남을 때리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뭔가가 오는데 저희 민희는 조금 폭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안 되고 화가 나면 말을 못하니까 상대방 머리를 막 끄대미를 잡는다거나 역사를 지어잡아서 옷이 다 찢어진다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항상 진정을 좀 잘 빨리빨리 시켰어야 되는데 어렸을 땐 그런 걸 못하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이 아이랑 실갱이를 항상 하는 거예요 제가 연예인 그때도 연예인이었잖아요 길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웃은 적도 있어요 아이가 막 머리 그댕을 잡고 옷을 막 이렇게 늘어지게 잡고 해가지고 길바닥에서 주저앉아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죠 창피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는 달래서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눈에 덜 띄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숨기면서 키우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혹시 남들한테 해코지갈까 봐 나한테만 하면 괜찮잖아요 남들한테 두고 다른 사람 머리 그댕이 잡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맨날 애를 데리고 도망가기 일쑤였고 사람들이 나를 보기도 전에 우리 미니를 보고 쟤 왜 저래 이런 거 있을 때 내가 항상 미니를 데려가면서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러면서 저를 쳐다보면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고 항상 이런 게 일상이었거든요 정말 힘든 순간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괴로웠던 순간은 저희 미니가 자기가 무슨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자기를 막 자해할 때 그때가 저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저희 미니 미니 제발 제발 진정시켜달라고 미니 마음에 성령님 임지하셔서 정말 편안함을 달라고 맨날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미니 키워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굉장히 큰 좀 제 스스로 굉장히 힘든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굉장히 일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뭐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쉰 적이 없이 일을 했거든요 쉰 적이 막 쉰 적이 없이 일을 했는데 좀 역할을 좀 센 역할도 많이 맡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근데 원래 다른 때는 그런 걸 그렇게 개의치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우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랬었냐면 그때 한참 진사 진짜 사나이라는 걸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두 번을 하고 제일 충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드라마를 촬영을 했는데 드라마가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드라마를 했어요 감정신도 굉장히 많고 악역에다가 막 분노해야 되고 막 그리고 또 애익이고 막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뭔가 다 제 마음에 너무 심적으로 괴로움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등한시하고 멀리하게 되고 자꾸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자꾸 신세한탄이 막 나오고 제 입에서 근데 그거 저는 정말 제가 신기한 습관이 있는 것이 사람들한테 힘든 얘기 잘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힘드니까 여러분도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힘드니까 사람들한테 힘든 얘기를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던 제가 하나님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자꾸 혼자 끙끙 앓기 시작하니까 이게 스트레스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얼굴에 얼굴에 막 웃음이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가 너무 맹하고 퀭한 눈으로 정말 활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샤워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일하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다 저에게 주신 건데 축복인데 그걸 감사로 느껴지지가 않고 막 너무 힘든 그냥 나의 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그 힘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막 진짜 지치는 거 앞이 그러니까 한 발자국 나가기 방문 앞을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때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하나님 저 진짜 감사기도가 일도 안 나와요 민희도 힘들고요 그때 민희도 힘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죠 그냥 될 대로 그러니까 맡기면서 살면서 막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체념하고 막 인내하고 잘 해왔는데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바로 작품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다 스톱을 시켰어요 돈도 굉장히 급했는데 저 계속 아이를 혼자 케어하고 저희 다 케어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돈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제가 하루에 한 달이라도 쉬면 정말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다 하고 그냥 쉬어버렸어요 쉬고 제가 뭐를 했냐면 아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야 되겠다 저는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지금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현실의 그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밖에 나 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요 찬양팀을 나갔고 안내 봉사를 하고 화요일 성경 공부반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찾았던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 손을 딱 잡았을 때 항상 오늘 말씀과는 맞지만 그런 재앙이 왔다고 저는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없이 다른 뜻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걸 알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미스였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만나줘서 손 잡았었던 그 순간이 알기 때문에 정말 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손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듣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봉사를 하면서 다시 제 미소가 이렇게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 이제 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기쁜 마음이 막 너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주시는 모든 일을 감사하게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딱 마음을 먹었는데 바로 정말 이거 거짓말 같죠? 근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제 삶에 너무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셨는데 그게 한다라는 작품이에요 한 번 다녀왔습니다라는 작품을 저에게 7월 달에 주셔가지고 제가 이 작품은 그냥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게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도 힘들고 막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란 그런 믿음으로 그 작품을 이제 7월 달에 캐스팅이 되면 2월에 촬영을 하거든요 2월에 촬영을 하고 방송이 한 3월인가 4월부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공백 기간 동안 또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일을 항상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일은 저희가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셔야지 정말 일할 수 있는 직업인데 정말 저를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한다다 하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들어오는 CF를 찍으면서 열심히 기다리게 됐고 그러면서 촬영을 다음 년도에 이제 한다다를 시작하면서 그쯤에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편스토랑 할 때 저한테 갑자기 아이를 공개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제 라이프 스타일을 관찰 예능이잖아요 관찰 예능이니까 전 당연히 아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그 작가분이 아이를 공개할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저는 당연히 아이 공개할 생각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만약에 예전에 저였으면 애 감축이 바빴잖아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보여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를 네 그냥 공개할게요 이렇게 얘기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어머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애를 공개한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서 어? 그래 그래도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애를 공개를 한 거예요 애를 이제 오픈하겠다고 얘기하고 약등 날짜를 잡고 우리 집에 세팅을 막 하는데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 미쳤다 내가 왜 그랬지? 어머 내가 민희를 공개한다고? 어떡하지? 민희가 잘할 수 있을까? 그때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신이 벌썩 뜨면서 어머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 저 어떡해요? 어머 너 저 자신 없는데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왜 한다고 했죠? 막 이러면서 너무 막 걱정이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잠을 다 설치고 그 당일이 됐어요 그 당일이 됐는데 제가 말을 했어요 그 PD하고 작가님한테 작가님 저희 민희가 못할 수 있어요 못하면 그냥 접는 걸로 알아주세요 다음에 다시 저 혼자 할게요 다른 집 구해서 저 혼자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을 한 거예요 저희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서 촬영하는 팀을 다 슈돌 팀으로 바꿨다 이러면서 어? 윤화 씨랑 같이 꼭 하고 싶다 이러면서 얘기해가지고 그날이 딱 당일이 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막 시작을 했어요 밥을 막 차려놓고 민희가 좋아하는 메뉴로 막 등갈비 이런 걸로 막 해가지고 한 상을 차려놨는데 그날따라 민희가 좀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어?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딱 작상을 다 차려놓으니까 그때 이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일어나서 어? 딱 소리가 딱 들리니까 저는 딱 그때부터 긴장을 했죠 그게 딱 나오면서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너무 많으니까 애가 막 또 이렇게 삐죽삐죽 되면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 집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 내가 이제 긴장을 풀어줬죠 민아 우리 엄마가 얘기했지 오늘 촬영하는 날이야 촬영하는 날이니까 우리 잘하자 파이팅하고서 이제 하는데 애가 계속 불안하니까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 아 민아 핸드폰 보면 안 돼 이거 TV 나오는 거니까 핸드폰 보지 말자 그럼 갑자기 TV를 켜는 거 TV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TV도 민아 TV 보지 말고 우리 밥 먹자 밥 먼저 먹고 우리 엄마랑 노는 거야 오늘 신나게 노는 거야 했더니 갑자기 아이가 못하게 하니까 난리가 나면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막 때리고 저를 또 머리끄리게 잡고 달려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희 민이 제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민이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들고 이 사람들 다 절수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다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하나님 저희 민이가 좀 잘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우니까 자기 방으로 가서 핸드폰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으로 보내면서 제가 못할 것 같아서 밥상을 다 치웠어요 치우고 카메라가 다 보고 있으니까 죄송해요 저희 민이 못할 것 같아 어떡해 죄송해요 그러면서 밥상을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민이가 너무 해맑은 모습을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당당하고 멋있게 너무 웃으면서 갑자기 밥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밥 어? 밥 먹을래? 그랬더니 밥 먹을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상 막 차렸더니 막 등갈비 미나 등갈비 좋아하니까 등갈비 등갈비 이러면서 갑자기 밥을 너무나 맛있게 먹으면서 먹방을 막 하면서 너무 맛있게 막 먹고 너무 귀여운 우리 민이의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막 그런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양치를 막 그날도 되게 잘해가지고 또 양치를 막 시키니까 시키는 걸 다 해 시키는 걸 막 군소리 없이 다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정말 야 그때 진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 번 느낀 그날 그 순간이었어 진짜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만드셨구나 우리 민이 세상에 내보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방송이 나와가지고 원래는 한 번만 하기로 했던 그 예능이었는데 저희 민이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순간 시청률 최고 시청률 찍고 막 우리 민이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사실 오윤아라는 사람이 결혼한지도 몰랐는데 아이가 저렇게 큰 애가 있어 했다가 저렇게 큰 애가 자폐하였어 그것도 두 번 놀라시고 민이 제가 살아있는 모습이 정말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촬영을 했을 때 저희 민이가 항상 제가 항상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도 하죠 그리고 저희 민이가 교회에서 준 티셔츠 있어요 153 티셔츠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입혀놓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입혀놓는 거예요 근데 방송이 그냥 다 나가고 사실 저희 엄마가 기도하는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엄마가 기도 많이 하겠어요 그런 기도 하나도 안 나와도 우리 민이가 하는 기도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고 아 오윤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 집에 십자가가 있네 근데 사실 그런 거 잘 안 나오거든요 방송에서 떼달라고 하거나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도 제지받지 않고 정말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했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축복과 은혜 우리 민이한테 꼭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민이를 통해서 뭔가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저의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진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이고 항상 저를 잡아주셨던 하나님이었고 항상 저에게 항상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 민이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 이 자폐의 아이를 키우셨던 많은 분들이 너무 너무 힘이 단다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끄러웠다 자기가 아이를 너무 자기는 세상에 밖에 나가면 이 아이가 큰일 날 줄 알고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해코지 당할까 봐 아니면 이 아이가 혹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 봐 항상 아이를 이렇게 키우거든요 눈치 보면서 전정근문하면서 내 아이인데 얼마나 예뻐요 고심선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람들한테 다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이가 아니니까 항상 숨어 키우고 항상 이 아이한테 못하니까 안 시켰고 항상 너 이거 항상 저희 아이들이 말도 정말 굉장히 느린데 못하니까 안 시켜서 느린 것도 있거든요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아예 하지 마 그러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그냥 보는 적으로 엄마가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이는 거 젓가락질하는 거 어디 가는 거 문 여는 거 다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나오면서 저는 사실 되게 아이를 좀 사회에 나와서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전 진짜 많이 데리고 당하는 스타일이긴 했거든요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맨날 돌아다니는 스타일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 많이 혼냈고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어머님들이 비전을 갖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고 오늘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나홈으로 통해서 이 미니 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부모님들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인식이 바뀌고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저한테 DM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저는 그냥 사실 어떻게 나는 저희 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유나야 너는 참 네 인생이 정말 너무 특별한 것 같아 남들이 겪지 못할 일들을 정말 너무 많이 겪는 것 같아 그냥 미니를 키우면서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저한테 뭐 아줌마들을 우리 미니 또래 키우는 어렸을 때는 아줌마들이 유치원 못 다니게 하는 아줌말들도 있었고 막 저를 보고 애가 이렇게 아프면 나오지 말아야지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많은 분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다 이겨내는 저를 보면서 우리 언니가 참 너는 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런지 너무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저를 되게 단단하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편스덜하게 나올 수 있게 하셨잖아요 저를 진짜 저는 물론 순간적으로 후회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이를 오픈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에 오픈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미니를 지금까지도 우리 미니를 통해서 항상 뭔가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게 뭐였지 뭐였지 했는데 이 편스덜을 통해서 정말 많이 위로받는 사람들을 제가 저 때문에 제가 달라서 제가 연기자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물론 제가 안젤리나 졸리처럼 정말 너무 대탑스타여가지고 막 너무 시너지 너무 시너지 있는 정말 그 정도의 배우가 되면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력하게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냥 그냥 직업만 배우일 뿐이지 너무나 여러분과 다를 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그럴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한테 위로를 주고 어떤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저희 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의 가장 아킬레스 부문인 저희 아들을 통해서 저를 너무 빛나게 해주시니까 제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막 그 정말 내 삶이 너무 축복된 삶이구나 저희 미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한테 성격을 통해서 우리를 방치하는 것 같으시고 우리의 힘듦을 그냥 평생 놔두실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에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거와 맞서 싸우게 하셔가지고 저를 일어나게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요즘 되게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과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 여러분 편이고요 제 편이고요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대소울 건 사실 그것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과 별 다를 게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차곡차곡 역사를 행 안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통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돼서 조금 더 잘 되거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분들을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 삶이 어떤 삶이고 물론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만 옆에 계시다면 담대하게 이겨낼 자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한테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한 삶은